자 계속해 보도록 하죠 크램프스를 죽이기 위한 두마리만 더 두마리 정도 더 처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오면 좀 어두워가지고 힘들 것 같고 낮에 나와야 되는데 기다릴까? 한 마리 딱 죽이니까 휑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왔다 야야야 구메랑 어딨어 어디가 어딘가 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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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석탄 넣어 놓고 아... 또 저렇게 됐네 음... 빨리 빨리 내일 와라 먹을 거 없나? 하나 더 만들자 힐링셀브 하나 받을까? 힐링셀브가 도대체 얼마나 차는지 모르겠네 야 빨리 아침에 와라 아이고 씨 아 나이스 너무 가까웠어요 나와라 20% 아 야 이거 쓰면 굉장히 많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뭐 솔직히 많이 날아오긴 하지만 아이고 아 너무 매직 눌렀어 아 그 아 빨리 와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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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새들이 겁나게 날아 든다고 하는 모자인데 새들이 날아 든다 모자 어? 깨졌네 또 나온다 아이고 자자자 일단 어 지팡이 얼음 지팡이를 좀 아까 얼음 지팡이가 좀 있었어야 됐어 아이고 오 마지막 이번에는 토끼를 죽여서 몇 번 더 죽여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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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냐? 안나와나? 어 하루님 어서오세요 예 이 모자 효과가 새 나오게 하는 효과에요 새가 내 나한테 날아들어 참 새가 날아들어 잠깐만 뭐 뭐 쇼타고 나무판장 쇼타고 나무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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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 갑옷이 근데 허접하네 갑옷이 허접하다 중 수병 아미 아 나이씨 야 야 크리프스 이 자식아 니가 그러는게 아니야 야 열심히 했는데 자 뭐 어쩔 수 없죠 뭐 계속 해야지 이번엔 저기 아래로 내려가서 하자 저기 토끼가 많은데 토끼 겁나게 잡아야죠 어? 아이고 아 나 미치겠다 어떡하냐 야 저 토끼 어떡해 나한테 죽나 쟤한테 죽나 뭐 그거지만 야 빨리 와라 나 나사 빨리 와라 토끼는 나와야 될텐데 토끼는 나와야 될텐데 어? 잠시만 겨울 끝났나? 겨울 끝난거 같은데? 겨울 끝난거 같은데? 겨울 끝난거 같은데? 겨울 Explore 여기 사용화되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응 5 4 2 4 5 5 5 5 5 5 크램프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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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아 나 통나무 가붓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갑옷이 없어 참 벌도 날라다니네 이제 이거 필요 없네 갑옷이 없네 나무도 해야겠네 바쁘네 오 이거 어디에 가보셔 어디에 가보.. 아까운데 크램프스 잡기 쓰기는 좀 아깝잖아 고기가 냉장고 냉장고가 한가득 고기로 가르쳐어 야 이거 잠깐만 돼지나왔나 돼지나왔으면 돼지한테 먹여가지고 똥만들자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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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났어 아 돼지가 안났어 뭐 어쨌든 계속해보죠 크램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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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직 안 들었어 왜 fox consequently 그 라 스테 cultiv cz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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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나올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아직도 안 나왔네? 안 나왔네? 나와야 되는데? 어 배 배 배 그래 그래 아유 또 말 안하셨으면 또 또 안 찾아야겠다 정말 저거 신경 안쓰다가 굶어죽어가지고 참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굶어죽었어 이렇게 먹을 거 많은데 아유 이것도 나온다 아직 안 나오네 아직도 아이고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다 어 야 너 거기서 야 너 거기서 이거 어디서 또 빼고 빼서 온 거야? 나 때문에 씨 아 이것도 좋았네 아 아 책임스 가방 정말 안주는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얘도 얘는 여기서 죽었네? 바보같이 ấ außer 흰 밟다 하 아 하 불빛다 toppings 음 흰 아 자너 신분 빠질 꿔 ем 더 잘 잘해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난 그 음 으 난 두마람 Dun 두팔랜님을 알잖아 나 이 게임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예 한 5일에 죽고 3일에 죽고 그러다가 이제 예 조언을 많이 받고 이것도 해보고 적고 하다보니까 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걸 어디서 묻혀온거야 도대체 이거 어디서 훔쳐온거야 얘네들 이거 어디서 훔쳐온거야 얘네들 어디선가 훔쳐왔으니까 이게 있을거 아냐 아 돼지들 안나오나 돼지를 문서고기 먹여서 아 돼지집을 더 지을까 아 여기서 훔쳐왔네 돼지도 안나오나 아 돼지집을 더 지을까 아 이거 어떡하지 문서고기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문서고기 아 다음에 오면은 나오면 이거 애들 나오면 일단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될거 같애 야 일단 다 구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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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씨앗이 뭐가있나 아 아 이거 돼지 돼지 안나오나 정말 큰일났네 결국 그냥 서켓 생겼는데 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죽여야되요 걔를 죽이면서 밖에 없죠 힐링셀브 아 힐링셀브 크램프스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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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은 하죠 자 쿠키 만들어서 가죠 동굴로 나한테 빨리 동굴을 다시 가고 싶어 동굴을 싹 쓸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근데 동굴을 가려면 정신력 회복 아이템이 필수라서 그것도 몇개 갖고왔는데요 한 몇십개를 갖고와대요 오래 그래야지 오래 버티니까 대단히 호박이 야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포수함 만들때도 포수함음숨 만들때도 이게 좋아요 열매 따는 단축키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주변에 할일이 있으면 그걸 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주변에 할일이 있으면 그걸 합니다 이렇게 농작물이 있으면 농부가 되고요 자 삽질할게 했으면 잡고가 되고요 자 빨리 빨리 섞임 지앗을 만들어내죠 다 맞아 지앗은 무용은 40개 얻는게 아니라 이게 좀 그래 아 되게 이곳만 겁나게 얻었네 40개 안될거 같은데 오 늦게 오케이 40개 딱 맞췄네 좋아요 정신력은 아주 계속 개판이 돼가고 있고 빨리 가서 사탕먹어야겠다 겨울에는 사탕으로 밖에 정신력을 뭐 텐트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심어주거나 트래브 설치하거나 이런건 스페이스바로 안되더라 뭐 단축기가 있는줄 알았는데 단축기 그런것도 없구요 오우 저기 뭐 오우 저기 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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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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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우 더 썩겠다 이 씨앗은 썩기전에 얘한테 그냥 이렇게 주면 내가 다시 뱉어내는건데 뱉어내는데 새걸로 뱉어내요 흐흐흫 이 씨앗만 가능해 다른 다른 씨앗은 불가능하구요 브로큰나이트는 여기다 랜턴 하나 갖다놓을까 랜턴 갖다놓으면은 흐흫 아 그래 좀 불편하겠다 씨앗이 다 썩으려고 하고 있어서 여기다 냉장고 하나 만들까 점점 커지고 있어요 흐흫 점점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냉장고를 막 이런데다 만들어야지 자원이 넘치고 넘치다 보면 기어도 기어도 초반에는 필드에서 밖에 조금밖에 못었지만 그 그 냉장고 만들 수 있는거 근데 이게 그 지하에 가면은 아주 기어가 널리고 널렸어 그냥 그냥 지나가다 보면 기어가 있어요 이 새걸로 변하자 인사 잘한다 고개를 끄덕끄덕 인사 잘한다 유수지팡이 흔드는거 같기도 하고 인사 잘한다 아 나 수영 깎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어 나 수영 깎아야되 수영 깎아야끔해졌다 이제 깔끔해졌다 이제 깔끔해졌어요 이제 수영 왜 이걸 내가 갖고 왔지 저기다 넣어놔야 되는데 왜 이걸 내가 갖고 왔지 저기다 넣어놔야 되는데 아 아 깔끔해졌어 애가 애가 깔끔해졌어 아 육회? 아 육회 아 육회 나 정말 동안 돼지 나왔다 똥 만들자 몬스터 고기로 아 나무해야 된다 먼저 똥도 만들고 똥만들게 나무 나뭇털 똥 지금 딸기가 없지 오지마 오지마 집에 가 집에 가 나비를 잡아서 어 꽃을 심으면 돼 아 이거 썩었네 정신력이 바보라 이것도 하나 먹고요 이것도 하나 먹었고 이것도 하나 먹었고 꿀 넣어놓고 돼지들아 야 이거 먹을래? 야 이거 먹어 꿀 싸그려 애가 밝아졌어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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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대지 형대지 야 형광대지 아 밝아 형광대지가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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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고 몬스터 고기 가져와서 아 으응 아 응 응 응 아 육회 정말 맛있겠다 아 나 육회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회는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싫어하는 거 안 해도 회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데 육회는 정말 맛있어 특히 간 같은 거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거 아 왜 그런 게 좋지 형광돼지 아 형광돼지 빛나는 돼지 일단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고기를 좀 소모를 해야 돼 일단 이거 넣어놓고 그리고 호박 호박 쿠키 좀 만들고요 호박 쿠키 좀 만들고요 호박 쿠키 좀 만들어놨 아주 고기 힐링 포션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용과는 너무 나쁜 점이 용과를 만들면 너무 나쁜 점이 그거 돼버려 너무 빨리 상해버려 열리는구나 열리는구나 어? 열리다 마라 아 이거 뭐야 나는 속도가 틀리네 뿅 뿅 뿅 뿅 나는게 무슨 뿅 뿅 야 빨리 빨리 날아 왜 이렇게 안나지 나도 안나다 그러네 이번엔 게다가 텐타클 무기도 있기 때문에 금방 죽일 것 같아요 텐타클 무기 좀 더 그거 하고싶다 그야 이게 나는게 틀리네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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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딸기 따는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 호로로가 나와도 호로로가 이걸 안먹어 바로 들어가 잠잘려고 그래서 호로로 두마리 정도 나오면 이거 다 따먹거든요 저녁에 안 따면 근데 저녁에 따면 애가 나와도 금방 들어가더라 저녁내에 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한번 따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따긴 해야되는데 따기가 음식에 뭐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먹을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건 이제 아니에요 포션 용도로 사용해요 이게 음식중에서 체력을 많이 채워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니까 야 저기다 야 먹어 그래 먹던말도 맛있게 먹어라 triangular 이거 에고 아 이제서는 안해 쟤 이거 치킨 훈제닭 만들 수 있어요 훈제닭 훈제닭을 만들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좋긴 한데 정말 나쁜 점이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 금방 썩어 금방 정말 금방 썩어 이렇게 40개가 있어도 이거밖에 못하다 훈제닭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하지 그 칠면조 그거 있잖아 요리 있잖아 그 칠면조 그 거시기 다리 크게 두 개 나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생긴 건지 37개 두 개만 더 아 아이 야 아이 안타글게 에이 뭐야 이게 안타글게 이번에는 씨앗 심죠 그냥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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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게 뭐냐면 다시 씨앗으로 바꿀 필요 없잖아 그쵸 그리고 나온 그 야채 같고 그냥 뭐 뭐야 과일은 버리고 과일은 버리고 야채 같고 그 포션 만들 수 있어 음식 포션 체력이 많이 차는 거 맨드레이크 특정하게 있어요 체력이 어 가장 많이 차는 건 맨드레이크인데 맨드레이크말고 이제 그거 빼고 그거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게 버터 어쩌고 그 거시기인데 버터 뭐지 뭐더라 이름이 아무튼 뭔가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버터플라이를 잡아야 돼 산삼이 맨드레이크죠 산삼이 맨드레이크야 공포 몬스터 고기를 잠깐만 또 야 먹어 야 먹어 먹어 하아! 야 니가 진정한 똥싸는 기계를 보여줘야 돼 야 똥싸!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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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저지덕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똥을 많이 싸네 히 너무 맛있어 저뿐저기 저뿐저기 브로콘나이프님 치아라고 내가 특별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먹고사고 먹고사고 ㅎ ㅋㅋㅋㅋㅋㅋ 야 야야 니가 먹으면 안돼 아 그 너도 똑싸지 참 야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자 똥을 다시 다 회수하구요 아 똥에다가 키스하는거같애 똥에다가 아 왜이렇게 웃기지 머리 머리를 똥에다 쳐박고 있는거같애 쳐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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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좋아 음 이렇게 하고 돼지꼬리 넣어놓구요 이제 야채만 잘하면 쿠키 한번 빼오고 쿠키 한번 빼올까 야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아 저거 쿠키 한번 빼오기 전에 그거 해야돼 아 이거 똥을 왜집었어 나무야돼 나무 지금 나무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나무가 없죠 이제 나무가 없죠 이제 왜enn 육회 맛있겠다 자 칠면조거기 나와라 자 밑으로 나오는건 아니겠지? 뭔가 잘못하면 밑으로 나오더라 뿅뿅 뒷다리가 뿅 하고 나와야지 자 근데 나무하려면은 도끼 챙겨야되고 도끼하고 삽챙겨야지 도끼하고 삽챙기죠 그리고 쟤네들을 위해서 스테이크 준비하고 아 지금 야 나왔다 칠면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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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면조 이게 금방 상해 이거 회수하면 안돼 냄비안에 있을때는 이게 안썩잖아요 난 육회가 더 맛있겠다 난 육회를 정말 좋아하거든 난 육회를 정말 좋아하거든 마블도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지고 4,5개 더 얻은거 같은데 야 나와 얘들아 으이 으이 구할 시간이야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너너넛 너가 아니구나 이리와 하자 가자 아 꼴도 깨야되는데 아 할게 많아요 아 배낭 아 잠깐만 나 배낭좀만 볼게 열심히 하고 있어봐 하고 있어봐 하고 있어봐 하고 있어봐 야 배낭 배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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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나무래 나무래 나무를 내가 나무를 알면 얘는 놀고있어 이거 나중에 회수해야돼 아이펀치 트위 그 다음에 난 나무를 때릴거야 나무를 떼는대 킬트릭 킬트릭 나무를 죽여라 나무를 죽이래요 돼지들이 여기저기 많이 써요 네 이게 식량도 주고 나무도 같이켜주고 동무 적들 있으면 적도 같이 공격해주면 좋음 야 그리고 정신력을 회복을 엄청 시켜줘 아 얘네들하고 나무 같이 깨면은 정신력 아주 그냥 풀로 회복 시켜줘 풀로 나무 한번 하려면 이틀은 소모해야돼 이틀 하루는 캐고 아우 야 나 야 나 도끼가 없어? 야 도끼 못만드는데? 야 도끼맨 열심히 해 야 그냥 근처에 있을게 도끼 없어도 되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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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멀리 안 떨어지면 돼 토끼요? 토끼들은 그냥 식량 역할이죠 뭔 역할 없어 걔네 가끔 나이티메어큐 아아 다들 먹는얘기 나 배고파 죽겠다 아 야 헝글이 야 아이 나무에 나무 내가 나무 안 때리면 얘네들 안 때려 아이 도끼 빨리 해보려면 저거 할 수 있으려나? 아니 빨리와 시간 되려나 아 야 니 뭐하냐 저기서 아유 이 바보같은 놈들 시간도 없어지겠구만 빨리해 빨리 킬트리 킬트리 빨리 때려 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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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해 아유아유 킬을 트리해야지 맨 처음에 한 번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킬트리 아 젤리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나무하지 내가 꼭 이 시간에 이거 나무로 해야겠네 거의 다 죽였는데 육회 육회 금방 질린다고 아 난 육회 정말 맛있다 네 육회 그 친구랑 둘이서 먹을 때 근데 접시 안먹고 술 한잔 소주 한잔 딱 넣고 그렇게 먹었는데 술은 별로 안 먹어요 술 한병시키면 둘이서 뭐 남죠 내가 잘 안먹으면 나는 이제 육회만 건나게 먹는거지 저녁이요? 저녁 밥 먹어야죠 뭐 뭐있나요? 근데 정량이 안나왔네 한번더 자 이제 아 비와 안돼 안돼 비와 공양 안돼 안돼 빨리 주워 빨리 주워 빨리 주워 여기 여기 번개친다 번개친다 분명히 번개쳐 여기 비오고 난리야 아 미치건 빨리 빨리 주워 빨리 주워 최대한 빨리 주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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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이거 이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동속도 늘려주는 지팡이 들고 빨리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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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워야돼 번개친 매고 다 날라가 여기 조그만한 불이라도 하나 붙이면 여기 그냥 싹 날라가는거야 그냥 오 오 오 오 오 우르릉거려 우르릉거려? 아 다행이다 뒤끝 쳤다 예 뒤끝 쳤어요 어? 아 아 정말 제 위에다가 다시 심을 뻔했네 아 아 아 아 이게 웃음소리가 뭐가 사라진다 얼마나 터지나면 웃음소리받고 있는데요 여기ieri 귀찮아 길에다가 힐 힐 힐 wondered 아 근데 피해침을 받긴 해야되네 아 아까부터 열심히 밤새도록 죽었는데도 다 웃겨졌어요 얼마나 많이냐 호u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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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어구 꿀도 그 해줘야되는데 할게 많아요 호우 아니 근데 벌레의 방충망 모자는 그걸 왜 해놓은거야 도대체 보니까 겨우 이 돼지투구보다 데미지 10% 더 줄여줬지만 그것도 벌레한정 딱 그거더만요 삽질도 한번 해볼까요? 아 잠시만 삽질하기 전에 이거 이거 일단 빼고 정신적 보장 한 10% 높이네요 10% 돼지꼬리 이게 이 풋볼투구보다 풋볼투구면 투구면 앞에 망같은것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 쓸데없는 석류 나왔다 쓸데없는 석류 나왔다 쓸데없는 석류 똥이나 만들까? 저거 음식에 뭐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석류에 저거 음식에 뭐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석류에 아 그래도 드래곤 넬매가 3개나 나왔네 자 자 역시 씨앗이 잘 나와 아 씨앗 모기는 초반에 씨앗이 주식으로 정말 음식이 정말 없으면 초반에 씨앗도 주식이 되지 안그런가요? 씨앗이 주식이 돼 씨앗도 어느정도 차기 때문에 이게 17인같이 않나? 5인같이 않나? 아 똥맞다 씨 똥이 너무 많다 오지말 똥말 오지말 오지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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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 정비 Ha Italia 사태 이내자 햄 켜질을 하죠 이곳도 없애죠 야 이거 먹어 야 먹어 먹어 팝.. 어이구팝팝!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우와아 으흐흫 아하 또 굴마 죽을뻔했다 아아 큰일날뻔했네 아 큰일날뻔했네 큰일날뻔했네 음 잠깐만 아..가지.. 당근이랑.. 아이고 됐지? 아 이거 하나 먹고 일단 하나 먹어 에너지 채우죠? 하아.. 삽질좀 하죠 밤새 삽질 해야되요 이거 다 태울 수 없나? 뭐.. 더이상 한번에 그냥 싹 태워가지고 언제 다 파고있어 귀찮게 아.. 못 태우네요 못 태우네요 이렇게 저거는 자체는 아..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기다 놓고 하나 놓고 다 타겠지 뭐 붙어라 붙.. 어? 붙어라 안되나?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해놓고 바로 옆에다가 해놓고 하나 해보자 바로 옆인데? 나무 바로 옆인데? 아니 밑둥을 안파나 이거는 안.. 안타나? 아니 나 쓸데없는 짓하고 있는건가 지금? 쟤 미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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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질해 삽질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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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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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간다 거짓 え어... bullсحracer dre 이어ordin 나무 pac 시야..솔방울 시야를 여기다 놓고 시야..솔방울 시야를 여기다 놓고 싹 애도 먹으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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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빨리 돼 좋아 고기 하나 더 다 썩고 있어요 아 이거 말고 다 썩고 있어 어쩔 수 없이..저거 다 어떡하지? 썩기 전에 썩기 전에 야 삽질해 x3 빨리 삽질해 x2 아 할거 겁나게 많은데 삽질하는.. 삽질이라고 했는데 있어야 되네 나무 표현은 이게 나빠 이게 싫어 정말 싫어 삽질하는게 제일 싫어 그렇기도 하고 저 늑대 늑대웨어로 하면은 무조건 고기 두 개 돼지 꼬리 하나를 줘요 무조건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죽이면 돼지 그냥 고기 줄 때도 있고 돼지 꼬리 안 줄 때도 있고 지는 맘대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죽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변신 찍힌 다음에 죽이는거에요 컨트롤 걔네들 죽이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갑옷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갑옷 없이 맞으면 좀 아파요 갑옷 없이 맞으면 좀 아픈데 갑옷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이게 그 통나무 갑옷이 80% 감 대면 이 풋볼 헬멧이 80% 감 대면이라서 그럼 100이 100 데미지가 들어오면 100 데미지면은 20 데미지 플러스 80이니까 2 데미지 10%니까 4 데미지가 들어오는거죠 100 데미지에서 4 데미지가 들어오는거야 이거 두개 다 차면 그니까 에너지가 거의 안다는거지 100 데미지짜리가 근데 쟤네들 데미지 100도 몇이나 달리나 데미지 막 엄청 높은 애가 한 한 한 막 보스급이 한 100 되지 않아요 아까 그 웜도우기가 공격이 어저께 몇이라고 했었나 80 이라고 했나 암튼 그렇기 때문에 암튼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하봤으면 살짝 눌러 주십시오 강요는 아니구요 야 시안 闇 시안 고기 공격노동게임 양 시앗이 섭쥐 그 뭐야 그 열매 시험 만들면은 그 무조건 열몇개씩 나와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얻게 되죠 아따 정말 섭쥐 하루 종일 해야 되는구나 지금 하기 많은데 동굴 들어가면 동굴을 들어가면 그 말이 쏙 들어갈걸 동굴 들어가면 겁나 긴장발면서 해야 돼요 그냥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그냥 백번 할 수 있는 양이네 사빈 동굴 들어갈 준비하는 거지 나의 목표는 동굴이야 동굴 2층 솔직히 뭐 웬만한 몹들하고는 다 싸워봤고 다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알겠고 그 코풀소만 코풀소도 좀 어 또 꿀이 모였네 좋아 와아 오오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오오오 야 집에 들어가 이제 자야지 내일 일로 열심히 해야될거 아냐 우리 꿀 가져가지마아 우리 꿀 가져가지마아 하면서 막 달려오는거 봐 우리 꿀이야 미안하지마 나도 그 꿀이 필요하단다 음 나무 심어야지 나무를 심어서 자연보호를 하는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심은일도 아니지만 오오오오 뭐야 아아 나이씨 야이씨 야 여기다 텔레포트를 쓰면 어떡해 아깝게 아 이런 바보같은 오잠잠잠잠잠 아 텔레포트 썼어 아깝게 야 이번에는 나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숲이 늘어나죠 한번 밀고 다시 심으면 잠잠잠잠잠 다다보여 하굿 오잠잠잠잠잠잠 아 이게 이상한데 왜이렇게 삐뚜뱃뚜로 하게 짖는거 같지 아 마음이 삐딴가? 어어? 어허허 엄청 많아요 아아 형아 정말 나무가 이번엔 정말 많다 거의 다 했네요 여기 자 어느정도다 쭉 버려 아 버리면 안 되는데 jakiś 수사 여기도 여기도 넣어놔 그냥 넣어놔 그냥 그리고 돼지 꼬리 넣고 나뭇가지가 정말 없네 이러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호선을 만들죠 이게 보관기간이 좀 길어요 이 움직임 그냥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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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웅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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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라건 예전에도 TV 있었을때도 뉴스 밖에 없었어요. 근데 뉴스도 보다보면 화가 나. 그래서 안봐. 잘. 네이버 뉴스에서 그 경제만 봐. 경제만. 오케. 음. 달갈도. 왜냐면 상태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지 유통기한은 그나마 최대 길기 때문에. 뭐. 이거 무슨 짓을 하는거지? 계란 프라이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개수가 많으면 금 그 좀 덜 썩나? 좀 느리게 썩나? 한번 해본mber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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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그 체력을 40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힐링 포션이라고 하는데 야채가 들어가서 겨울에는 못만들어 뭐 달거리야 언제든지 쇠가 있으니까 만들면 되지만 아이고 그리고 금방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강기간도 길고 이거 나는 최고의 음식 같아 힐링 포션 중에 아이고 헷갈린다 역시 이렇게 하니까 그 그 보존기간이 훨씬 늘어나서 그 구워지는구나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다 있다 아 이거 이거 또 썩을려고 하네 썩을려고 하면 안되죠 넣어놓고 아 나 참 바보다 아 저거 두개 넣을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 저거 작은고기 하나 이렇게 넣었어도 됐을텐데 몬소고기 하나는 괜찮거든요 자 일단 자 넣어놓고 난 배고프니까 밥 하나 먹고 오케이 아 오 고기 넓 몬소고기 이렇게라도 선물을 해야지 돼지들 돼지들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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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열렸네 몬서구이 가지고 몬서구이도 있나 아 아 일단 돼지알 몰꺼 갖고 왔어 아 나 무기가 없구나 무기가 없네 야 온도 봐 온도 봐 온도 봐 빨빨빨빨 시간이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빨리 빨빨리 먹어 어떻게 느리게 먹니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이러는 중에도 음식은 싸고 있다 온도가 높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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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아 예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어 자 아 꿀찜 아 꿀찜 그니까 그 제일 많이 그 피를 채워주는게 그 일단 버터 들어가는 뭔가 있는데 60 채워주는데 네 그건 빼놓고요 버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빼놓으면 3개가 남아요 40 채워주는거 아 아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 자식들아 좀 바쁜데 아이 바쁜데 아 아 피가 30 한다고 그거 포션 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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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아 이거 다 뜯어야 되는데 지금 아 아 아 아 꿀도 따야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아이고 에이씨 야 집에 가 임마 두걸 두걸 아아 넣어놓고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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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6시 봤네 열네 이거 올려놓고 또 썩을 것 같애 6개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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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파아파아파 어우 야아 어이없게 죽을뻔했다 어이없게 죽을뻔했다 진짜 해요 레왕님 어서오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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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ravés 크로에다 이것을 어땠나요? 룰이 조치죠. 빠리 만들었죠. 호박은 이걸 많이 만드는 동굴 때문이에요 동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진짜 이렇게 만들리... 이게... 솥이 이렇게 만들리구가 없어요 생존만 하려면 근데 이제 동굴가면 계속 정신력이 오르지는 않고 오른데는 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정신력 회복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적돈도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복 품전도 그래서 그런거지 어... 일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어 벌써 이렇게 배고파 죽을거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종료할게요